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 1등급으로 끝냈으면 좋겠다 정말의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제가 이번에 23년도가 1등급으로 엔딩 이렇게 잡아가지고 한번 풀어봤어요. 영어 1등급으로 끝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기출 분석을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말 귀에 모시박히도록 들으셨죠? 근데 기출 문제를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좀 색다른 방법으로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분당 러셀에서 친구들을 대상으로 얼마 전에 설명회를 했을 때의 내용들을 조금 가지고 왔거든요. 그때 만난 친구들 정말 반가웠어요. 그리고 그때 만난 친구들 중에 현실에서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실물이 났다라고 얘기해준 친구들이 있었는데 꼭 기억할게요. 여러분 끄지 마세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출을 분석하면 좋을까? 23년도 우리가 영어 수능 영어를 기준으로 메가스터디 기준 오답률이 50% 때 왔다 갔다 하는 문제들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봤는데 하미추론, 그 다음에 어법, 그 다음에 이제 순서와 문장 삽입 딱 4개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걸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소화하면 좋은지 그걸 오늘 다 보따리 풀듯이 풀어보겠습니다. 뿅! 자 첫 번째는요. 날마다 들었던 거예요. 영어 문장은 섹션별로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유형을 여러분들이 잘 분석하셔야 되는데 유형을 분석할 때 방법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느냐? 등급별로 조금 다른데요. 선생님 저는 지금 4등급 또는 5등급 또는 그 이하예요 하는 친구들은 첫 번째로는 일단 듣기 유형부터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해 파트에서요. 여러분들 실용적으로 사실적 사고, 말이 좀 거창하죠. 사실적 사고 판단 능력이 어떤 거냐면 지문을 읽고 그대로 정보만 여러분들이 채워주면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18번, 부터 20번, 그 다음에 25번, 부터 27번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머지 것들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소거를 하거나 뭐 문제를 풀거나 할 수 있는데 이런 파트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부터 먼저 잡으세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3등급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전 문항에서 정답률을 조금 높이셔야 돼요. 그래서 21번부터 24번에 주제나 요지, 제목, 함의출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좀 어려워하는 게 미출친 아이가 의미하는 것을 찾아라. 함축적 의미, 찾기. 한 문항 나오거든요. 얘가 올해만 2점대로 나왔지만 보통은 3점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좀 처리하면 좋은지. 그 다음에 제목이나 요지나 이런 것들을 풀 때 내가 두 가지 중에 헷갈린다면 그 헷갈리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맞출 수 있을까. 그걸 오늘 여기에 버무려서 같이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리가 29번 아 좀 어법을 조금 부담스러워 하죠. 이거 버리기에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공부하기에는 한 문제밖에 안 되고 이거 오늘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30번은 우리가 어휘 문제니까 31번부터 34번이 빈칸이에요. 이 빈칸 추론에서 31, 32는 2점짜리고 33, 34는 3점짜리잖아요. 절반은 맞추는 거.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섯 번째 35번은 문장의 흐름상 어색한 거 빼는 거고요. 36번 그 다음에 37번. 이게 순서예요. 그 다음에 38번, 39번. 이게 문장 삽입이에요. 그리고 2점, 3점, 2점, 3점. 이것도 절반 맞추면 2등급까지 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40번부터 45번대는 시간을 좀 절약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답니다. 자 오늘 퀘스트는 어떤 거 할 거냐면 하미 추론하고요. 그 다음 업법하고요. 그 다음 순서 삽입을 알려드릴 거고요. 다음 퀘스트는 빈칸을 한번 선생님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것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틀리는 문제의 유형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만 유형이 왜 틀리는지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선생님 저는 해석 자체가 안 돼요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1번하고 2번이 커버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해석 능력이 생겨요. 그 다음에 해석은 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먼저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해 능력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문제 푸는 스킬인 정답을 체크하는 수준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맞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정답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지 이 과정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있으면 훨씬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시험장에 가잖아요. 나의 컨디션을 아무리 조절한다고 하더라도 최적의 컨디션 상태에서 사고하면서 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어요. 기계적으로 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터득했으면 기계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풀 수 있게끔 본인 스스로 체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이 캐스트 정말 꿀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하미추론 하미추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렇게 막 적어놨어요. 근데 이런 거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요. 자 일단 보세요. 한국말이에요. 눈에 잘 들어오시죠. 자 여기서 밑줄 친 아이가 어떤 표현인가 이겁니다. 자기를 자기 자신한테 공개적으로 만든다. 만든다. 뭔가 메이크가 나올 것 같죠. 하미추론은요. 어느 섹션에 있냐면 이게 68%의 정답률이거든요. 주제와 요지와 제목이 있는 대입 파악입니다. 대입 파악은 글 전체에서 밑줄 친 아이가 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됐죠. 그러면 글 전체에서 하는 역할인데 얘는 올해는 2점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수월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영어로 한번 보자고요. 뿅. 자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럼 영어로 보면 밑줄 친 표현을 딱 보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지고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면 되느냐 다이어리라고 하는 것들은 퍼스널하고 프라이빗한 것이다. 그 다음에 원유도 라이프 원서프 자기 스스로 적는다. 아니면 빈칸이다. 그럼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아 일단 소재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다이어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일기에 관한 글이구나. 그러면 지문 전체에서 밑줄 친 아이가 일기 어떤 점을 나타내고 있는지 일기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독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독해해 보겠습니다. 여기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 영어에서 중요한 건 컴마가 아니거든요. 자 중요한 건 뭐냐 뭐 18세기 19세기에 와서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퍼스널 다이어리입니다. 자 다이어리 앞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 퍼스널이 들어가 있어요. 개인의 일기죠. 그럼 일단 다이어리에 관한 정보가 일단 퍼스널이에요. 이런 개인의 일기가 점점 센터피스가 되었다. 중요해졌다. 라는 뜻이 되겠죠. 중심이 되었다. 자 이게 어디에서 중심이 되었느냐 여기에서 중심이 되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여기에 보면 heart라고 해서 중심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러한 중심에는 어떤 것이 우리가 적용이 되느냐 reason, 이성, 합리성 그 다음에 critic, 비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뭘 이해할 수 있냐면 세상과 나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기라고 하는 것은 중요해졌다. 그리고 일기는 뭐 하는 것이냐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는 정보만 해석해 보세요. 세상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이해해요. 나와 세상을 됐죠. 그 다음에 컴마 뒤에 위치가 들어가면 이건 추가 설명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새로운 뭐가 생기냐면 지식이 생기게 됩니다. 됐죠. 그럼 일기를 통해서 나와 세상을 이해하게 되면 새로운 지식이 생성됩니다. 끝. 따라서 일기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되냐면 매개체입니다. 이런 매개체가 하나의 뭐가 되냐면 수단이에요. 이 수단을 통해서 enlightened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게 되거나 자유로운 사람들이 could be constructed 만들어집니다. 끝. 자 그러면 이 일기를 통해서 enlightened가 개몽된 이런 거 몰라도 free해집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데이가 일기죠. 일기는 우리에게 뭘 제공하냐면 공간을 제공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씁니다. 뭐에 대해서 whereabouts이 몰라도 돼요. feeling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 써요. 끝.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또 읽어요. 그러게 되면 자 또 뒤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떤 이벤트나 또는 어떤 일어나는 것들이 뭐하게 되느냐 insight 통찰력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야기고 바뀌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이것이 subjectivity가 형성이 됩니다. 끝. 자 그럼 형성되는 거니까 결국은 지식을 형성하는 거죠. 나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을 우리가 subjectivity 주관성이라고 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문장을 보면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south라고 하는 개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는 explored 탐색이 되죠. 어떤 단어 이런 단어들이 탐색이 되는 것들이 벌어져요. 일기라고 하는 것은 personal한 것이고 private한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씁니다. 자기 스스로 써요. 그리고 이름이 어려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이게 자신이죠. public하게 만든다는 말은 public이 공개한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공개하느냐 스스로에게 됐죠. 그럼 범위가 딱 정해지죠. 일기가 어떻다 personal한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by 다음에 ing는 수단이니까 이렇게 내 스스로를 공개하면 나의 사적인 영역에 우린 점점 대상이 됩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생각할 수 있는 자아 성찰 또는 자아 뭐다 비판 또는 비평 이런 것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자신을 관찰하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도구가 일기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자유로워져요. 끝.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에게 공개한다. 여러분들이 기출을 분석할 때는 답은 거의 외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정답이고 왜 오답인지 한번 볼까요? 자 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as a means 수단이 됩니다. 어떤 수단이 되느냐 Reflecting on oneself 이게 성찰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스스로를 생각해보고 성찰하는 수단이 되는 게 일기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나머지는 왜 오답인지 한번 볼까요? 다른 사람의 일기를 읽는다는 정보가 없었잖아요. 자 함이 추론이잖아요. 추론은 단서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론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피드백을 교환한다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다른 자아를 만들어낸다 언급되지 않았어요. 주제를 개발한다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 일치 불일치로 1번부터 5번까지 소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함이 추론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이거네요.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의 파악이니까 전체에서 이 정보가 하는 역할인데 오답을 우리가 제거할 때는 단서가 제대로 나와 있는지 언급이 됐는지 이걸 통해서 날려버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을 하실 때는 왜 정답이고 왜 오답인지를 분석하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 평가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기를 만드는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자 두 번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우 눈부셔 자 이번엔 오답이에요. 밑줄 친 부분이 꼭 알아야 되는 수능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개념 어법을 공부하는 것은 고1, 2 친구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고3 친구들은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즉흥적인 능력 즉흥성 다르게 말하면 야생 능력을 좀 길러야 돼요. 보자마자 저게 어떤 어법인지 보셔야 돼요. 자 1번에 대시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대시랑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범주가 필요합니다. 자 일단 문장을 딱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얘가 주어예요. 그 다음에 동사는 없어요. 지금 막 꾸며주는 말들이고요. 이즈가 동사예요. 그럼 이즈가 입니다라는 뜻이니까 that은 뭐인지를 나타내겠죠. 그러면 that이야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어 그럼 이때 that은 뭐냐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아니겠어요. 그러면 뒤에도 문장이 제대로 연결됐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서 그것은 구성합니다. 무엇을 커스터머리를 완전하게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어요. 그럼 오케이 이건 맞아요. 그럼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기초 문제집을 막 이제 뒤져보세요. 그러면 어떤 게 나오느냐 that 선택형 문제가 나올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세 번째 손가락을 들었어. 선택형 문제 그러면 이게 that을 쓸까요? what을 쓸까요? 아니면 whether를 쓸까요? 이런 것들이 같이 출제가 되었어요. 이 세 가지가 하나의 뭐냐면 명사절이에요.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인데 지금 보어 자리가 밑줄이 that이라고 적혀있죠. 이 각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최근에 나온 게 whether하고 that을 구분하는 문제들이 나왔거든요. 또는 whether과 what을 구분하는 문제 자 what은 한국말로 해석하면 무엇이죠. 무엇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뒤에는 무엇이 빠진 명사가 빠진 문장이 와요. 그래서 what I like 내가 좋아하는 것 I like 이상하잖아요. 이것만 쓰면 그 다음에 whether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다만 that과 whether의 차이점은 해석이죠. that은 해석을 하실 때 것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whether은 인지 아닌지 예요. 아 그러면 확실할 때는 우리가 이다 확실할 때는 that을 쓰지만 불확실하다 모른다 궁금하다 그 다음에 뭐뭐에 관하여서 인지 아닌지 이런 말이 나오면 whether을 쓰면 되겠구나 이런 것이 같이 공부가 돼야 돼요. 그런 문제 하나를 공부하셔도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댐 이건 이제 접근 방식을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 수일치로 접근하시게 되면 피풀이 복수니까 댐이 맞다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대명사는 수일치도 있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대명사의 특징이 뭐냐면 명사를 대신합니다. 누구를 대신하는지 보세요. 자 그럼 보면 사람들이 보여줍니다. 세상한테 자 그러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세상에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보여줘요. 자기 자신을 이거 사람들이 되거든요. 어 그럼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배웠죠. 목적어하고 주어는 원래 달라요. 근데 주어하고 목적어 보여주는 대상이 바로 뭐냐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면 동일하잖아요. 그럴 때는 말은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제귀대명사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 자신을 보여주는 거니까 댐 살브즈를 써야 되겠다. 그럼 목적어는 뭐냐 주어와 다르다. 주어와 같을 때는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된다. 나 사실 앞에 있는 애랑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대명사를 쓴 거예요. 제귀대명사. 그래서 답이 2번이거든요. 근데 이걸 기출문제로 뒤져보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 새로운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나올 만한 어법은 다 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굴하는 거예요. 평가원이. 그럼 지금까지 안 나왔던 게 뭐가 있느냐 공개해 드릴게요. 강조금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비교구문은 안 나왔어요. 도치 최근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최근에 안 나온 거예요. 이것도 2000년 초반에 나왔고 이제 안 나오고 있고요. 안 나온 적이 나온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출제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거를 좀 공부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을 했고 오답이 가장 많았던 게 3번과 5번으로 오답을 많이 하는데 어디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ingpp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모르니까 빈도순으로 찍은 것 같아요. 자 associated는요. 생긴 거는 pp예요. 어 선생님 동사 과거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위드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associated가 a하고 b를 연관짓다인데 a라고 하는 대상이 없어요. 아무리 뒤에 찾아봐도 마침표잖아요. 도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이거는 pp예요. 그럼 pp나 또는 5번에 나와있는 ing 이런 걸 묶어서 뭐라고 하느냐 분사라고 하는데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석을 해보세요. 된이에요. 그 다음 얘는 뭐냐면 하는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얘네들이 조상님이 동사예요. 동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된, 하는, 지금 여기서는 해석이 마치 형용사처럼 되죠. 하지만 실제로는 얘는 동사에서 파생된 거라서 이런 애들을 준동사라고 불러요. 투부정사도 그렇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자동차를 고쳤어. 그러면 자동차가 고쳐졌다 라고 할 때 여러분 fixed 를 쓰잖아요. fixing은 ing니까 진행이나 능동인데 차가 차를 스스로 고칠 수는 없잖아요. fixing 다음에 something이 붙어야 돼요. 그럼 이게 고쳐진 이란 뜻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비동사를 뿌개세요. 뿌개고 나는 고쳐진 차를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쓰면 되냐. 이동해서 fixed 이렇게 쓰면 돼요. 명사 앞에서 한 단어로 수식할 때는 앞에다가 쓰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수식을 할 거야. 고쳐졌는데 누구에 의해서 고쳐졌느냐. 수연이가 고쳤대.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식어구를 쓰겠죠. 그럼 단어가 몇 개예요? 셋 이상이죠.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나오면 뒤에서 꾸며줍니다. 그 차이예요. 여러분 이거 목적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딱 나왔을 때는 이걸 갖다가 자연스럽게 뒤로 이동시켜서 비동사를 붙여보세요. 자 그럼 얘도 한번 가볼게요. 여기다가 비동사 한번 붙여볼게요. meanings are associated. 말 되잖아요. 그럼 3번 맞는 거예요. 끝이에요. 이해되셨죠? ing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이 되게 기분 좋게 만듭니다. a music is exciting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on exciting music 하면 기분 좋게 만드는 음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5번 보세요. 오프닝 업 열어요. 뭘 공간을 말 되죠? 그래서 삭제됩니다. 어 그럼 4번만 하면 되는데요. 선생님. 맞아요. 4번 잘 보세요. 자 이거 교과서에 있는 과정입니다. expensive 비싼 inexpensive 안 비싼 ly 붙었으니까 형용사에다가 ly 붙으면 한 80% 이상은 부사예요. 형용사 꾸며주는 부사 friend라는 명사에다가 ly 붙이면 friendly 친근한 형용사잖아요. 부사의 역할이 뭘까요? 뭐냐면 명사 빼고 다 꾸며줍니다. 부사의 대표적인 얘기가 엄청나게 해요. 엄청나게 짜장면 없어요. 그런 거 자 그럼 여기서 purchased ed이 붙었죠?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형용사라고요. 구매된 그럼 부사가 당연히 형용사 꾸며주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4번도 맞는 겁니다. ing나 pp 투부정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사가 꾸며줄 수 있어요. 명사 빼고 그 다음에 뭐다 꾸며줄 수 있어요. 그래서 부사는 투부정사도 동사에서 출발했죠? ing도 그 다음에 pp도 준동사가 전부 다 부사가 수식할 수 있는 경우예요. 이해 되셨죠? 어법이 디테일하게 나왔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어법을 해석을 통해서 풀 수 있게 정답을 만들어내고 나머지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어렵게 만들어서 해석이 좀 안되거나 또는 헷갈린다 아니면 또는 나는 이 개념은 잘 모르겠어 하는 것들이지 실제로 정답은 명확하게 해석하면 답 나오게 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밑줄 어법을 딱 보면서 얘가 어떤 개념을 물어봤지? 그럼 그 개념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다 보세요. 오늘 한번 찾아보세요. 다 이렇게 풀릴걸요. 그래서 풀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족족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become 이런 거는 pp가 없어요. pp가 완료밖에 없어요. have pp 할 때 그 pp 보통은 becoming 이렇게 쓰죠. 이런 건 외워야 되는 자동사인데 그렇게 자동사로 우리가 ingpp 나온 경우는 수능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어요. 자동사는 외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become 비동사 그 다음에 remain 이 정도 그 다음에 뭐 있을까 go come 이 정도예요. appear 끝 자 그러면 어법을 어떻게 푸는지 이해가 됐죠. 자 이제 순서초론 한번 가볼게요. 자 순서초론은 열심히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try and error예요.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겪어야지 잘 풀 수 있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무슨 정보가 언제 어떻게 나오는지 무슨 정보 앞에 어떤 정보가 나와야 되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한글로 한번 볼게요. 결과 기반 가격 책정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형태는 변호사가 사용하는 승소시 보수 약정이라고 불리는 관행이다. 무슨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9거 같아요. 34%래요. 따라서 의뢰인한테 유리한 결과만 보수가 지불됩니다. 그 다음에 비번의 첫째 줄 승소할 때 보수 약정을 사용하면 의뢰인은 합의금을 받을 때까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보장받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C번 승소시 보수 약정은 개인의 상해미 특정 소비자 소송에 대해 비용이 청구되는 주요한 방식입니다. 끝이에요. 뭘 집어넣어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단서가 있겠죠. A하고 B하고 C에 뚝뚝 끊어놓은 데도 이유가 있을 거고요. 자 영어적 사고방식을요. 여러분 정말 잘하려면 대의 파악을 잘 보세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문제점과 해결책 그 다음 일반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승소시 보수 약정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개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거나 아니면 이 결론을 가지고 확장을 하거나 다른 것에 적용하거나 이해 되셨죠. 문제점이라면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원인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예시를 얘기하고 끝나거나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ABC에서 여러분들이 특징이 잘 안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따라서예요. 인과관계예요. 유리한 결과만 보수가 지불됩니다. 그럼 앞에는 어떤 약속이 있어야 되냐면 결과가 나왔을 때만 보수가 지급돼야 된다라고 하는 보수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A는 맨 처음에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뢰인은 자 누가 뭘 할 수 있느냐 합의금을 받을 때까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승소할 때 보수 약정에서 지금 얘기했던 이런 경우와 그리고 기타 등등의 경우에서 그럼 여기서 기타 등등의 경우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냐 지금 이거는 변호사와 의뢰자 얘기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것의 범주가 확대되었어요. 좀 기다려 보셔야 돼요. 그 다음 가볼게요. 뿅 C번 승소할 때 보수 약정은 앞에서 얘기했던 거지 그대로 나오고 있죠. 개인의 상해미 특정 소비자 소송에 대해서 비용이 청구되는 방식입니다. 재진술한 거예요. 그래서 개념에 대해서 재진술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방식에서 누구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수수료나 지불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해결되어야지 의뢰인이 받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게 되는 거죠. 돈 받는다 얘기가 어디서 나왔죠? A에서 나왔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한테 유리한 결과만 나왔을 때 변호사는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의뢰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럼 지금까지는 변호사의 관점에서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뢰인의 관점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 여기 A에서 나왔어요. 의뢰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소송이 의뢰인 대부분이 법률 사무소에 익숙하지 않고 아마도 겁을 먹을 수 있다는 부분적인 이유로 그 가격 책정은 타당한 거 맞습니다. 의뢰인의 가장 큰 두려움 문제점이죠. 이게 뭐냐면 높은 수수료가 되게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불안한 요소 문제점이죠.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바로 뭐다? B가 됩니다. 그래서 해결을 한번 해 볼까요? 자 B번 갑니다. 의뢰인은 합의금 받을 때까지 수수료 안 내도 되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타 등등의 경우에서 서비스를 꼭 받아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서비스 같은 경우는 받아보기 전에는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은 구매자한테 가치를 전달할 때의 어떤 위험이나 또는 좋은 보상 이런 것들을 쉐어할 수 있게 하도록 가격을 전달한다는 면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결과 기반 가격 책정 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결이 됐으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건 4번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5번 해가지고 많이 틀리거든요. 소스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소스들을 딱 봤을 때 아 나는 therefore 같은 A에 나오는 표현들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정보와 구체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겠는구나.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서 의뢰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라고 하면 변호사의 관점이 마무리가 돼야 되니까 아 그럼 C가 변호사니까 C하고 A는 붙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법률 얘기가 끝나고 기타 서비스로 확장되는 마치 also나 in addition 같은 표현이니까 B는 마지막에 배열해야 되겠어.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했던 therefore 그 다음에 또 in addition 이나 also 또는 other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항상 앞에 나온 것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니까 뒤에 배치해야겠다. 이런 사고방식이 여러분한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강사인 저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체험해보고 난 뒤에 그걸 일반화시켜서 여러분한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전달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면서 아 그런게 적용되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잖아 이런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할 때는 여러분 스스로 답이 될 수 있는 씨앗이 무엇일까 요거 고민하는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순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어떤 정보가 왜 하필 그 자리에 와야 되는지 그걸 파악하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왜 지시어 중요할까요? 앞에 나와야지 디스를 쓸 수 있어요. 근데 디스는 어떤 느낌이냐면 플러스 알파의 문장을 가지고 온다라는 느낌이에요. 그 외에는 우리가 대시나 도우즈 같은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앞을 받아줘요. 그 다음에 핵심어일 같은 경우에는 이스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서치 같은 것들이 나왔다. 그럼 당연히 앞에 명사가 나와야 그와 같은 명사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비교급을 썼다. 비교급이 자체가 더냐 아니면 덜이냐라는 뜻이니까 앞에 뭔가 언급이 돼야지 더 A보다는 뭐뭐하다. 그 다음에 A보다는 덜 뭐뭐하다. 쓸 수 있겠죠. 문장을 분석하는 노월이 나왔어요. 이거는 뭐뭐 도 역시 아니다예요. 그럼 앞에 아닌 게 또 나와야 되죠. 아니다. 그러면 not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연결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instead가 나왔어요. 뭐뭐 대신에 그러면 이게 아니라 그거다. 라고 했으니까 앞에 부정어를 찾아서 instead를 가져가야겠죠. 이런 것들이 업법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어를 통해서 정보를 배치를 결정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글의 흐름의 내용에서는 개념, 구체화, 예시,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한 원인 파악, 해결책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기출문제를 분석하실 때 패턴이 딱 두 가지로 보이게 될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자, 문장 삽입은 어떻게 할까? 저 이번에 문장 삽입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왜 하필 그 자리여야 되는가? 자, 이게 55%의 정답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딱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친구들이 4번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5번 4번 아니면 5번 해서 정답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번 볼까요? 그냥 읽어보면 되게 자연스러워요. 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연을 표현하는 게 공원인 것 같아요. 자, 공원 자연을 표현한다. 그 다음에 공원이나 콘크리트 광장, 보도, 실내 아트리움 이런 것도 공공공간에 포함된다. 갑자기 공공공간이 뭘까? 이게 공원 같은 것이 되겠죠? 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가 있냐면 중심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나무나 풀, 식물과 같은 자연적 요소예요. 됐죠? 그 다음에 공원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자동차나 건물 이런 것과 분리되는 걸 생각하니까 분리되는 게 식물이나 나무, 풀이겠죠?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의 배후에는 미적인 어떤 암시가 있어요. 미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것들을 만들려는 조경과의 욕망뿐만 아니라 도시하고 자연을 좀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뭐다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끝이에요. 그럼 여러분 1번부터 5번까지 딱 봤을 때 아무것도 뭔가 단절되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왜? 이러한 것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잘 읽어보세요. 앞에 보시면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냥 공원에 가는 사람들 공원 이용자가 되겠죠. 이 생각의 배후에는 배우는 그 생각을 한 사람이죠. 미적인 암시가 있는 공원 공간을 설계하려는 조경과의 욕망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 생각의 이면에는 조경과의 욕망이 들어가 있다라고 있으니까 앞에 이 생각은 조경과의 생각이에요. 들어갈 문장에는 공원 설계자가 이런 느낌을 만들어내려고 생각한 거야 가 되어 있으니까 공원 설계자의 어떤 의도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5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주체가 누구냐 이게 교묘하게 들어가 있어요. 역접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나는 1번부터 5번까지 들어갈 문장이 모르겠어. 심지어 최악인 경우에는 들어갈 문장이 해석이 안 돼.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글의 흐름상 우리가 딱 어색한 걸 찾아야 되니까 모든 정보를 등으로 표시해 보세요. 이렇게 등으로 표시해 놓고 이상하냐 매끄럽게 연결되냐 이거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정답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을 밑줄 어휘나 글의 흐름상 어색한 것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장을 딱 봤을 때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해설 이것을 이것을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다면 어떤 것부터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부터 하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이때까지 가르쳐 보니까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제일 밑에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읽은 거대로 판단하는 사실적 사고 능력이 일단 뒷받침 되어야 되고 읽은 것을 바탕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대의 파악하는 게 깔려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단계예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해석할 수 있고 중요한 핵심을 파악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뭐냐 이 지문이 정말로 일관성 있게 구성이 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일관성이 구성되었다면 이 자리에 들어갈 내용은 어떤 정보가 와야 되느냐 추론역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간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를 대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해되셨죠? 이 단계로 가기 때문에 이 단계부터 파악을 해보세요. 물론 지금 여러분이 3등급 이상이라면 여기서부터 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아직 3등급이 못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적 사고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이것도 파악할 수 있어요. 보기 1번부터 5번까지가 정보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기 보고 1번 체크하고 2번 보고 체크하고 3번 어 틀렸네 바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요령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일종의 트리처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흔들려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데이 파악에서 여러분들이 점수가 나가게 되면 2등급부터 시작하는 느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영어를 하루에 기출 문제를 나는 이 유형을 오늘 독파하겠다. 그 다음 날은 이 유형에 대해서 제목을 좀 파악해보겠다. 이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을 파악해보겠다. 이렇게 최소한 3개년 정도는 분석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가 3월 달에 여러분을 웃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빈칸 추론이라는 유용한 캐스트를 들고 또 올 테니까 그동안 공부 열심히 많이 해놓으세요. 여러분 See you later later.